초대 총대이십니다. 고양이도와 이동평릉들이 고향아줌마 노래의 주인공 김상진씨를 소개합니다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로 환영해주세요.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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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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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들으면 고양이 일어나봐 그 누가 바른데 바른데 그 누가 바보죠 또는 한 바보죠 자 다같이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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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것은 거짓말 내 인생은 가만히 생각하는 달래 그 눈빛을 아다아다 하얀 시개로 고양이 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인생은 가만히 생각하는 달래 이야 너무 많이 깐 이 덩포야 이야 또 나올까 자 자 한번 하시고 우리 김미진씨 김미진 이사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것도 메인의 예치 말고 욕하니까 양심이 좀 양심이 좀 양심이 좀 양심이 좀 양심이 있는데 네 아니 c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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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에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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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시고 여러분 고향아줌마분들이 많이 와주시고 고향아줌맛 고향아줌맛 고향아줌마 고향아줌마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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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